오늘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그 준비한 그 키워드는 이제 최근에 그 이 종목의 수급이 지금 930배 이상의 강력한 매수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평소 거래량이 하루에 8000주 정도 터졌는데 갑자기 700만주 이상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강력한 그 매수에 힘이 들어왔고 또 로봇 관련 주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 좋은 시세를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을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종목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소폭의 등락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현재 그 주당 순 자산가치가 올해 들어가지고 36만원 정도 전망이 되거든요. 즉 한 주당 청산가치가 36만원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9만 37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청산가치에 비해서 저평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보시면 연봉을 보시면 지금 2011년에 49만 5천원짜리가 5만 7천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실정이 계속 안 좋아졌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2022년 작년부터 순이익도 지금 흑자 전환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한 7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국면이기 때문에 이 가게에서는 자기 주당 순 자산가치 36만원대인데 주가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리고 연봉에서도 2021년과 2년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지금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조금 주춤하지만 두고 본다면 충분하게 2차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끝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중국 소비주를 계속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이 종목도 1차 목표가를 지금 10% 달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살짝 눌리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맥스는 제가 중국 리오프닝 즉 중국이 본격적으로 소비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 관련된 수혜지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23만원에서 4만 3천2백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저점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반도체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는가 2차 전지보다 매력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전히 2차 목표를 두고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같은 관점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조금 가격이 좀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인데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벨로프입니다. 벨로프. 벨로프라는 종목도 지금 저는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12월달에도 계속 소개를 해가지고 12월달 안 좋은 장에서도 생쇼에서 1등을 했었는데요. 고점에서 2,880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거의 1,000원까지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되고 나서 약간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판호를 획득해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벨로프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금비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 본다면 여기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동상 1파 상승 눌리목 주고요. 3파 상승 눌리목 주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로 16만 원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먼저 가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8,350원입니다. 종목 이름은 PJ전자인데 이 종목을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종목의 분차트를 볼까요? 분차트를 보면 갑자기 지금 오전에 우리가 생쇼를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 12시에 들어가지고 이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그동안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예상치 못하게 상승이 급등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그래서 가격을 조금 끌어올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7.74%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을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얼마냐? 8천, 하루에 8천, 8천 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월 4일 날 75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900만 주가 터진 거죠. 또 알고 봤더니 이게 사상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보니까요. 지금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뭔가 매수하는 강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매수하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그 지금 1월 3일 날 고점 8,54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J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제가 이제 준비한 재무제표를 준비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연간 천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거의 천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그러한 강소기업이 되겠어요. 즉, 적지만 실속 있고 이익을 내는 강한 기업이라는 뜻 따서 그런 뜻에서 강소기업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도 보시면 55억, 68억, 작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기준인데 4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도 60억 이상은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도 49억, 작년에 82억이죠. 그리고 작년 2022년에도 67억, 그러면 올해가 2022년 같은 경우도 능이 80억 정도는 내는 그런 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회사는 지금 현재 5년 이상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거 가지고는 주가가 거래량이 저는 붙지 않나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바로 거래량을 붙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입니다. 로봇 컨트롤러. 이 회사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메디컬 관련 장비, 의료 장비 같은 거나 오토 일렉트리라는 자동 어떤 전기 장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거 되겠습니다. 로봇 컨트롤러가 회사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바로 현대 로봇틱스하고 로봇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고 최근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생산 가능할 때 인구가 완전히 이제 2028년 가면은 한 부산 인구 정도 한 350만 명이 줄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생산을 누가 메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로봇 산업에 메워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RS 오토메이션 정성희 매니저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익숙한 종목이지만 PJ전자가 또 로봇 관련 조인지는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아무튼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산업 쪽에 또 성장성이나 육성을 하려면 로봇 산업 쪽에 경쟁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우리 로봇 관련 종목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 전기차 초기 단계 그랬듯이 실적이 잘 안 나오지만 이게 산업이 성장할 때 성장을 하니까 1년 후, 2년 후 실적들이 폭발적으로 운돌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도 최근에 저도 식당에 가서 요즘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로봇이 우리가 그릇을 밥을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누면 로봇이 와가지고 그릇을 담아가는 서서히 우리 생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서는 로봇이 튀김을 튀긴답니다. 사람이 튀긴 것보다 상당히 위생적이고 비용도 줄어든다 그러죠. 갈수록 우리 사람이 줄어든 일이 줄어드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 관한 활동 인구가 앞으로 5년 후에는 부산 인구만큼 빠져나가거든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줄어든 인구만큼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로봇이 그것을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로봇 사람은 지금 상당히 기업들이 지금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장성을 놓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주를 인수했듯이 그런 성장성을 보고하는 그런 초기 단계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로봇 TJ전자의 목표가를 1차 목표가는 8,900원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07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